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주말입니다.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 봉화는 6도선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방이 20도를 웃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가을 처음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공기 중의 오염물질이 뒤섞이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가 되면 서쪽 더 많은 지역으로 미세먼지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쪽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선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방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